결혼을 올해 안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30대 이전에 결혼할 수 있을까 그걸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드 뭉치가 두 개 있습니다 당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좌파 우파를 선택해 주세요 당신의 투표 번호에 따라 골라주세요 오른쪽 카드 극성 우파시군요 자 당신의 미래 와이프의 정치 성향을 골라주세요 자 한 번 더 나뉘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의 오른쪽 극성 우파끼리 만나서 잘 놀겠다 어 아 카드 보였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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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다시 아 카드 보였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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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몰랐다고요 안돼 안돼 부정타 부정타 예기 퇴퇴퇴 부정타 다시 한번 골라주세요 다시 오른쪽 빼도 박도 못하는 극성 우파 여기서도 또 오른쪽 무조건 우회전 무조건 우회전이야 절대 좌회전하네 완전 꽉 막힌 보수 어 왼쪽 자 여기서 카드 나머지 이제 보도록 하죠 오 카드가 딱 네 개가 있네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카드 1번 2번 3번 4번 1 2 3 4 골라보세요 3번 찍은건 3번이다 극성 우파인데 오케이 자 3번 과연 당신이 30대 이전에 결혼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어 어 매디션 매디션 카드가 나왔네요 이 매디션 카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능력 만능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진화 중인 나님은 30대 이전에 결혼 상대를 심지어 본인이 골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은 상대가 되게 많을 것으로 보여요 물색할 수 있는 상대방이 꽤나 여러 명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럴만한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카드예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잘난 채를 한다든지 그렇게 과시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고꾸라질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인간관계에서 너무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의 조건을 너무 자랑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으니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아주 아주 긍정적인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애인을 올해 안에 사귈 수 있나 음... 썸띵은 있나요 누구랑? 아 집밖에 안 나가요? 자 당신의 미래 애인의 좌파 우파를 선택해 주세요 좌파? 오늘의 유머 회원으로 자 이번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끌리는 데 선택하세요 이번에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끌리는 곳으로 선택하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이재명 지지자 오케이 여기서 나눠보도록 하죠 아 또 보였다 아 또 부정 탔어 이거 아 부정 탔어 부정 탔어 이러면 안돼 다시 선택하세요 홀브랄 짝브랄 선택 안 하면은 제가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왼쪽 다음에 오른쪽이요 오케이 알은 하나 막대기 두 개 총 일곱 개의 카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선택해 주세요 딱 끌리는 카드 자꾸 이 카드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다 3번 명님의 고민은 올해 안에 내가 애인을 사귈 수 있을 것인가 아 죽음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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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death 같은 경우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도 돼요 아니 아니 이게 death 같은 경우는 아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실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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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안 좋게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런데 썸띵도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올해라는 질문에 시기를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타로카드가 올해 안에 연애 못한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올해 안에 만약에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해야 된다. 내년에 군대 가야 된다고요? 군대에서 만날 수 있다. 군대에서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약간 이거 타로카드 빌려서 여러분들 험담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멀보냥님도 한번 이거 마주하시겠어요? 본인의 운명을? 아 나 또는 운메의 와바타시노 손안에서 그럼 지금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곳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셨네요. 당신의 부장님의 정치 성향을 골라주세요. 부장님이 주로 하시는 커뮤니티 당신이 너무 좋아하는 그 상상님의 투표 용지 생각해보세요. 오른쪽이시다. 윤석열 지지자 지금의 대통령을 만드신 분이군요. 왼쪽 오른쪽 나 지금 기운을 넣어주고 있는 중에 우주에 온 기운을 나는 돈이 안 벌리지만 우주에 기운이라도 넣어준다. 내 통장 잔고에는 우주의 기운이 모이지 않지만 이 카드에는 우주의 기운을 넣어준다. 왼쪽 좋아요. 이제 카드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겠다. 5명의 후보가 나왔네요. 골라주세요. 이재명, 윤석열 안돼! 핑 미, 핑 미, 핑 미 업! 누구죠? 일해도 되냐고요? 되죠? 중립적인 건데 뭐 다 언급하는데 뭐 1번 아하 그런 성향이시다. 아이스 구정물님 당신의 질문이 아까 이대로 직장을 다녀도 되는가에 대한 거였죠? 음 마침 1번을 찍으신 것답게 문 카드가 나왔어요. 더 문 달 카드가 나왔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난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지에 대한 공포?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고난길과 미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카드인데 아이스 구정물님께서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왠지 이 카드가 말하는 바로는 이 회사의 비전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나 봐. 맞나요? 아이스 구정물님 본인이 생각하는 이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게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가 않나 봐. 그러니까 이 회사의 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타로 카드가 이 타로 카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뭐라고? 타로 카드야? 어? 맞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스 구정물님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문 카드 같은 경우는 이 달 보이시죠? 이 달림. 결국은 이 달림이 모든 것을 통달하고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미지의 길을 뚫고 고난한 길을 함께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스 구정물님이 지금 되게 뭔가 고민하고 있는 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그만둬야 되나? 라고 하면은 그만두는 게 맞고 여기 계속 다녀야 되나? 라고 하면 계속 다니는 게 맞아요. 더 어렵고 더 선택하기 곤란한 그런 선택지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당신에게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인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고민? 남자친구가 너무 좋긴 한데 아 뭘 보냔니 마음속에서는 결혼에 대해서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단계.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좋지만 계속해서 연애를 해도 되는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연애를 지속해도 되는가? 딱 선택해 주세요. 좌파 우파 우파빠 두 우파빠 수파 좌파 우파빠 수우파빠 두 우파빠 좌파 우파빠 우파두파루파 당신 남자친구의 정치 성향 둘 다 우파 2번 지금 남자친구와 연애를 지속해도 되는가? 멀보냥님의 멀보냥님의 운명은? 어? 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어떻게? 여러분 지금 메이저 아르카나가 아닌 다른 카드가 하나 섞여 있네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메이저 아르카나로만 점을 보고 있는데 메이저 아르카나가 아니라 다른 카드 하나가 섞여 있었어. 잠깐만. 다른 카드 또 섞여 있는 게 있나? 없어. 이것만 메이저 아르카나가 아니야.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는 위에 숫자가 달려있고 아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성배를 들고 있고 근데 이 메이저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각자 그림에 상징이 엄청 많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멀보냥님이 이걸 뽑은 건데 특히나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면 알잖아. 딱 보면 알죠. 이 성배 두 개를 들고 있는 이 두 연인 결혼식이거든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았어 그래서. 그래서 멀보냥님은 지금 남자친구가 좋다면 그대로 이 남자친구가 결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운세인 것 같은데? 난 진짜 너무 놀랐던 게 나는 이 카드가 왜 나왔지 싶었어요. 결혼할 운명이라는 거지. 난 이 카드가 왜 나와나 싶었냐면 메이저 아르카나가 다 있는데 얘만 메이저 아르카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딱 이 스물 몇 장 있는 거에 메이저 아르카나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 메이저 아르카나가 아닌 거에 껴있었던 카드가 연인을 상징하는 결혼을 상징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게 오 얘 나 진짜 소름 돋는데? 이거 뭐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카드가 왜 여기 있어? 제가 메이저 아르카나 아니고 다 아래 깔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인 거야. 이런 카드 그 칼에 뭐 8, 7, 칼 10 이런 카드거든요. 성배 저거는 성배 2 카드예요. 성배 2 카드가 왜 여기 껴있지? 하필이면 성배 2 카드가 하필이면 또 이제 결혼을 뜻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좀 되게 신기하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운명인 거 같은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놀라운 우연 아니야? 이렇게 많은 카드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 메이저 이게 다 마이너 아르카나야. 지금 이 카드들이 여기에 한 장이 거기로 숨어 들어간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게 연인과 결혼을 뜻하는 카드였고 하필이면 그거를 멀보냐님이 뽑으신 거예요. 미쳤는데? 헐 대박이다. 결혼하세요. 운명인데? 남자친구랑 진짜 잘해줘. 남자친구한테 진짜 잘해줘. 완전 운명이다. 이 카드는 다시 집어넣을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좋다면 계속 사귀는 게 맞다. 응. 결혼하면 나 청첩장 줘. 월본형님. 내가 줄이해 봐줄게요. 이것도 유튜브 올릴까? 밑짱빼. 무슨 밑짱빼이. 밑짱빼이. 마이너 아르카나가 몇십 장인데 거기다 밑짱빼이를. 그걸 하나 이렇게 해서 밑짱빼이를 어떻게 해요. 절대 못하지. 나는 애초에 내가 맨 처음 그랬잖아. 이거 메이저 아르카나만 있네. 내가 이미 다 봤어. 메이저 아르카나 있는 거를. 배가 아픈나? 아니 나 별로 배 안 아픈데. 저 올해 안에 연애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저 올해 안에 심지어 공개 연애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사람 그 타로카드가. 선 카드 나왔거든요. 선 카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무조건 연애 가능한 그런 카드. 빡치게 하지 말라고요. 데스. 데스 바이 데일라이트. 용한 점집. 홈뽕가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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